3프로TV 핫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유가 ETF의 문제 지난번에 유로딘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분들의 의견도 쭉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코덱스 WTI 원유선물이라는 ETF를 운용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 쪽에서의 설명 혹은 해명 내지는 그쪽에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테니 저희가 들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김찬영 ETF 컨설팅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모셨을 때는 유가 ETF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나요? 괴리율은 뭐예요? 이런 등등의 학습을 저희가 모셔서 했는데 오늘은 이슈가 좀 다르긴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분을 모셨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건인지는 알고는 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김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부탁을 드릴게요 삼성자산운용이 운용을 하는 코덱스 WTI 원유선물이라고 하는 ETF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 같은 상품인데요 이것은 유가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ETF로 굳이 유가에 투자하려면 WTI 원유선물을 선물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장점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물론 유가와 관련한 투자 ETF가 이거 하나는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던 상품이었는데 지난달 4월 22일과 23일 사이에 이 코덱스 WTI 원유선물이라는 ETF가 원유선물이라고 하면 6월물도 있고 7월물도 있고 8월물도 있고 다행합니다만 처음에는 6월물을 담고 6월물을 추종하다가 22일과 23일 이 사이에 별도의 공지 없이 이 원유선물에 담긴 내용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이 코덱스 WTI 원유선물이라는 ETF가 6월물을 추종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는 6월물이 아닌 물론 6월물이 다 사라진 건 아닌데 7월물, 8월물, 9월물 다양한 그래서 가격도 다양한 다른 월물들을 담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유가가 다르게 움직인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시고 오늘 저희가 모신 것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삼성자산운용의 김찬영 팀장님을 모시게 된 거죠 대강 이런 얘기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주장은 ETF가 WTI 6월물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게 계속 따라가야지 왜 중간에 바꾸냐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버스가 이 노선으로 가야 되는 버스면 가야지 왜 가다가 노선을 바꾸냐 시내버스 탄 사람은 청량리 가는 줄 알고 탔는데 몇 먹돈까지 가버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고요 또 뭐 설렁탕 시켰는데 왜 순댓국이 나오지 이런 설명도 하시면서 패시브 펀드는 그걸 따라가는 데 의미가 있지 그거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설명에 앞서서 제가 직전에 3프로TV에 출연을 해서 원유 선물의 투자 관련 혹은 ETF 투자 관련 설명을 저 나름으로는 정확하고 잘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또 관련 ETF 상품 저희 상품 등에 투자하셔가지고 투자 손실을 입으셨던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 의도와 관계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당시에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때 원유 선물에 혹은 ETF에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건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감사드리고 지금도 그 설명은 좋은 설명이었죠 시청자 분들에게 좀 의혹을 해소도 해드리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언론에서 떠들썩해서 관련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4월, 지금 5월에 이르기까지 원유 시장, 유가 시장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등락 급등락도 엄청난 급등락일 뿐만 아니라 전혀 투자에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다는 뉴스를 아마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사상 최초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ETF 상품은 그 ETF의 운용 목적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 S&P라고 하는 스탠다드 앤 퍼스 지수사에서 발표하는 그 S&P의 그 GSCI 크루도일 액세스 리턴이라는 S&P라는 지수사가 발표하는 최근널물의 유가 흐름의 지수를 저희가 계속 추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ETF WTI는 S&P라고 하는 지수사에서 발표하는 그게 지수죠? 지수 지수입니다 지수입니다 근데 그 유가 지수는 최근널물을 따라가나요? 이게 사실 원래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이 지수를 발표하다가 S&P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S&P라는 회사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더니 인수에서 발표한 이래로 처음으로 최근널물을 교체를 해서 다음 월물로 4월에 옮겼었거든요 그런 일이 처음 벌어졌었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원래는 이 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널물 가장 가까운 선물을 100% 편입을 해서 그 가격을 따라가는 지수로 설계가 되어졌는데 이제 S&P에서 4월 27일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더 이상 S&P 지수가 그 최근널물인 6월물 따라가지 않고 이제 7월물로 따라갔다고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이 그 4월 37일 부처님 오신 날과 노동절 있던 그 연휴에 일요일 즈음에 이제 S&P에서 또다시 발표를 해서 그 5월달에 이제 선물 교체 기간이 공식적인 기간이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에 S&P 지수가 7월물에서 8월물로 다 교체가 될 예정이라고 이미 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건데 두 번 바꿔버렸네요 앞당겨서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뭐 유가 상황뿐만 아니라 뭐 이 지수가 가장 글로벌하게 가장 좀 인기가 있는 지수이거든요 원유 관련된 투자들이 대부분의 이 지수를 추종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지수도 이제 더 이상 최근 홀물을 편입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정확히 날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4월 22일 그 수요일 저녁 23일 목요일 아침이 되는 그 가운데 저희가 말씀 주셨던 대로 그 이제 선물을 저희가 원래 6월물 선물만 ETF 안에 이제 담고 있다가 100% 정확히는 이제 80% 정도는 6월 선물을 들고 있고 20%는 이제 USO라는 ETF 미제 ETF죠 예예예 그거를 편입을 해서 그 말씀드린 S&P 지수를 계속 추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전격 저희가 그 22일과 23일이 되는 밤에 6월물을 일부 매도를 해서 7월물이나 8월물이나 9월물로 좀 월물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증거금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마이너스 유가 상황에 대한 뭐 대처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팀장님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 나이맥스라고 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계속 원유의 변동폭이 하루 등락폭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하루의 유가가 뭐 잘 아시겠지만 30% 올랐다가 뭐 40% 떨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네 뭐 보증금 뭐 일반 투자자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네 얼마 일단 딱 먼저 돈을 보증금처럼 박아놓고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 증거금이 9달러다라고 하면 유가가 어느 수준에 있던가 관계없이 그 유가 선물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9달러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뭐 6달러였는데 네 저희가 그 선물을 교체할 때는 9달러 정도 때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5월 초 현재는 11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계속 증거금을 높이고 있어요 9달러 증거금 인 상황에서 국가가 5달러로 내려간다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5달러인 그 원유 선물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증거금을 이제 9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4달러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보통 선물이라고 하는 건 10달러어치 기름을 미리 살 때도 네 10달러를 다 내고 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조금만 일부만 증거금을 내면 되죠 네 그 재미에 선물 투자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초초에는 비율이 뭐 한 10달러어치 사시려고요 그럼 1달러만 먼저 내세요 하실 수도 있고 2달러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워낙 시절이 하수상에서 유가가 출렁임이 크니 그 비율을 높이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10달러어치 기름을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증거금으로 10달러를 내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는 되잖아요 네 이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객들이 낸 돈이 증거금으로 다 받고도 모자란다는 건 네 10달러어치를 사려고 하는데 증거금으로 20달러 갖고 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왜 왜 왜 벌어지죠 선물을 해서 선물을 사는데 네 어떻게 증거금을 내가 살려고 하는 유가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중간에 0달러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중간에 증거금을 박아야 되는 미수도 안 쳤는데 갑자기 증권사에서 전화와서 돈 더 넣으라고 하는 전화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다 원유가 워낙 이례적으로 크게 변해서 발생한 상황 같은데요 그 증거금을 9달러 수준으로 받는다는 건 그 거래소에서 그 5달러인 유가가 언제든지 마이너스 4달러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워낙 하루에도 이렇게 막 변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5달러지만 너는 5달러만 내고 투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5달러 살 짜리를 5달러 주고 사면 나중에 5달러가 금방 0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면 너한테 너 개털이라고 그러면 내가 돈 받을 수가 없지 않니 그래서 하루에 9달러 정도씩은 왔다 갔다 하니 내가 그 돈을 나중에 받으려면 5달러가 마이너스 4달러가 되면 9달러 정도는 기본으로 보증금 형식으로 박아놔야 너네가 원유선물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런 요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선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선물 포지션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에 살아서는 원유선물이 10 상승할 때 5 상승하는 것 밖에 못 끼칠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증거금이 9인데 유가가 3달러 4달러까지 떨어지면 30% 40% 수준이니까 아예 6월물 상승이 10% 상승할 때 3% 4% 밖에 못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종하는 지수의 움직임에 적어도 90% 9할 정도를 기본적으로 계속 움직임을 따라가줘야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 조건에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9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증거금 수준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계속 똑같이 따라가겠거니 투자를 하셨는데 이건 거의 비슷하게도 아니고 절반이나 오히려 더 이하로 따라가게 되면서 아예 ETF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상장 폐지 위험까지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제가 마이너스 상황을 인식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5월물이 이미 20일 그 주 월요일에 선물 만기일 전 이래 마이너스를 갔다 왔고요 사상 초유로 6월물도 물론 이게 지금 만기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5월물이 마이너스가 돼서 6월물은 만기까지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화건컨대 6월물은 마이너스를 가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해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거죠 마이너스로 가서 이 장이 어느 날이라도 끝나게 되면 사실상 ETF에 있는 선물이란 거 저희가 투자자금을 받아서 샀던 선물의 가치라는 거는 0이 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 바로 ETF는 0원에 거래되면서 종국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5월물처럼 어느 순간은 마이너스를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저희가 회복이라고 한다면 회복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로 어느 날 잠깐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저희 ETF가 상장 폐지 혹은 강제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 투자자분들은 피해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리스크로 인지가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증거금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수를 못 따라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혹시나 그 다음 날이라도 6월물이 가장 최근 월물이 됐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로 갔을 때 투자자들의 피해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택이 월물을 교체해서 분산을 하는 것이었다 저희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고지를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바꾸시려면 투자자들한테 이미 그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 저희 거가 마음에 안 드시면 내려오셔야 됩니다 팔고 나가셔야 다음번에 반등이 있을 때 다 리바운드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ETF는 그런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할 때는 이틀 전인가 사전 고지를 미국에서는 했다고 하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그 월물 교체를 하기 전에 이걸 사전에 투자자한테 안내를 하는 게 더 저희 ETF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월물 교체를 한 후에 바로 이제 사후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더 유리한지를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고심을 해서 당연히 결론은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월물 교체를 한 후에 사후에 안내해드리는 게 더 저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ETF 투자가 굉장히 좀 인기를 얻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계셔서 그 교체를 하는 날에 저희가 들고 있던 원유 선물의 포지션 자체가 전 세계 원유 선물 시장의 6월 선물에 저희는 미결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미결제 포지션의 9에서 1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비중으로 저희가 원유 선물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된 거죠 근데 저희가 20일 밤에 월물 교체를 한다고 20일 낮에 이미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면 뭐 어떤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공지를 했을 경우에 뭐 그 투자자분들만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저희가 그날 밤에 이거를 6월물을 매도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에 이제 또 악용하는 뭐 일부 글로벌 해치펀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6월물을 매도하고 7월물을 8월물을 9월물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저희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6월물 가격이 떨어지는 걸 미리 예상을 해서 그걸 가격을 더 하락시켜서 저희가 더 싸게 팔게 만들 수 있고요 삼성이 팔기 전에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 먼저 팔아서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알려주는 대가로 저희가 6월물을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을 저희가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만 몰래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에는 이거를 교체를 한 후에 투자자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저희 ETF 자산의 보호나 투자자들 보호에서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날 밤에 교체를 하고 바로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에 투자자들한테 당연히 이것도 알려드리는 게 투자자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사고적으로 오지만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교체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설명하셨듯이 사전에 하면 다른 투자자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는 말씀은 주셨는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일단 이제 저희 국내 법령상에는 자산을 유얼무를 처분하고 취득하고 이런 행위 그러니까 운용 행위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를 하는 게 ETF 투자자가 혹은 우리 ETF가 받을 피해가 더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공지를 안 했지만 만약에 사전공지를 하는 게 법상으로 의무화 돼 있었다 그럼 저희는 피해와 관계없이 국내 법을 준수하면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겠죠 그런데 법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마이너스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도 해줬었으니까 그럴 경우에 ETF가 청산되는 문제 때문에 고객의 피해라고 팀장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면 고객도 피해지만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까지 ETF 투자자들이 추가로 돈을 물어내지는 않을 테니까 맞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생기는 선물의 손실은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운용사가 누가 하겠지 그 리스크를 삼성자산운용이 떠안기 싫어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 삼성이 이런 일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바로 그게 제일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용회사는 고객의 자금을 받아서 투자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의사결정이 저희의 수익과 손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가 마이너스를 간다고 해서 그 사실을 피하고자 저희가 월물 교체를 했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월물 결체를 결정하게 된 요인은 오롯이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두 가지에 의해서 저희가 월물을 교체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패시브 아니겠습니까 즉 유가를 따라가는 ETF라면 유가가 마이너스가 가는 것도 운명이고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를 따라가는 게 패시브 펀드고 ETF지 유가가 따라가는 거니까 올라갈 때는 잘 따라가고 내려갈 때는 우리가 알아서 회피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패시브 아니지 않습니까 즉 고객을 보호하려는 명분도 좋고 목적도 좋으나 이 ETF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유가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유가를 따라가려면 따라가기로 했던 그거를 따라가야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거를 따라갈 걸로 기대한 투자자들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이 ETF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 유가를 추종해서 원유를 직접 사서 마당에 묻지도 않고 원유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원유 가격이 오르내리는 만큼의 투자 수익과 손실을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금융상품 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했던 그 결정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결정은 아닙니까 일단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이 ETF를 보통 그렇게 칭하곤 하는데 패시브 투자는 지수를 추종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S&P 에서 만든 지수를 계속 근접하게 따라가서 운용을 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투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마이너스를 가면 마이너스 따라가고 그걸 따라간다는 게 유가가 아니라 S&P 지수라는 걸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S&P 지수가 지금까지는 최근 선물이었다가 최근에 바뀌게 된 거죠 그럼 그걸 계속 따라가려면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너스를 영 밑으로 파고 내려갔다가 다시 따라가려면 그럼 그 뒤를 쫓아서 따라가야 될 텐데 살아있어야 따라가면 한번 내려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뒤는 못 따라가는 거죠 더 이상 패시브 인베스먼트가 펀드의 연속성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증거금 이슈도 따라가고 싶은데 그나마 6, 7, 8월로 가면 조금 미흡하지만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증거금보다 많은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아까 0에서 9달러 사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탈선을 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에 근적도 아니고 아예 예를 들면 4달러로 이렇게 갑자기 정리가 되어버리면 아예 포지션을 반으로 줄여지면서 반만 따라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희 판단에는 패시브 인베스먼트가 아니지 않나 저희가 따라가려는 지수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저희의 생각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의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4월 22일에 그 포트폴리오를 내부적으로 바꾼 이후에 4월 23일과 4월 24일에도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에 NAV 값 이 ETF의 본질 가치는 이겁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수치가 바꾼 이후의 수치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바뀌기 전에 수치가 공시된 것 같다 그래서 이 NAV 값을 보고 괴리율과 관련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혼란을 엮었다 이거는 왜 임의로 바꾸셨습니까 와 별도의 바꾼 걸 받아들이더라도 그거는 공시가 제대로 됐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별도의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저희 ETF 상품 관련한 가장 굵직한 이슈가 앞서 저희가 의논 드렸던 그 저희의 이제 선물의 월물 교체에 관련된 사항이고 나머지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가장 좀 궁금하시기도 하고 네 비슷한 시기에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문제입니까 네 다른 문제이고요 그 ETF에 저희는 NAV라고 읽기도 하는데 NAV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Net Asset Value 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라고 해서 실제로 이 ETF의 가치가 얼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값인데 TF도 하루에 한 가격 NAV가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또 INAV라는 게 있습니다 INAV는 국어로 번역을 하면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거든요 INAV 값의 발표는 사실 이제 저희 회사가 발표하는 거는 아니고요 코스콤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국 증권전산이라고 그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발표를 해서 각 증권사의 HTS나 MTS나 거래할 때 표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밤에 6월물이 일부 없어지고 7월 8월물을 넣었으니까 그럼 23일날은 6월물 조금 7월물 조금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 INAV가 계속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코스콤의 INAV의 계산 방식에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 INAV 값이 있었던 게 아니라 S&P 지수의 기준을 가격을 INAV로 계속 올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저희는 그 월물을 교체하면서 새벽에 이게 다음 아침에 9시가 23일날 아침에 거래가 개장되면 저희가 코스콤 총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INAV 값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계속 INAV를 보여주면 저희랑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고 코스콤 총에 요청을 저희가 했고요 코스콤도 당연히 전산수정을 이틀 동안 하게 돼서 23일이 목요일이고 24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양일간 그 INAV 값은 계속 지수 가격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WTI S&P S&P 요가 지수 가격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 반영하는 저희의 ETF의 가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그날 23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건 빨리 코스콤이랑 전산을 바꿔서 혼선이 없게 해드리는 것 하고요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장 시작 전부터 저희는 거래소에 공시를 내고 오늘의 INAV 값은 참고하시지 마십시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월 7월물 섞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율 유의를 해라 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거래소를 공시하고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에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일부 증권사 같은 데에 저희가 다 가능하면 당신들을 통해서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이런 게 안내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보내고 장 시작 전에요 계속 그 이후에 이틀 동안 계속 투자자 안내를 해드리고 전산을 빨리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했는데 그게 이틀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27일이거든요 27일부터는 정상화가 됐는데 이틀 동안에 그 INAV 값으로 보여진 값 코스콤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그 값과 저희의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을 반영한 값으로 ETF가 거래될 수 있게 저희가 LP 증권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INAV 값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정확한 우리의 값으로 거래가 될 수 있게 LP 증권사들을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아마도 저는 설명 듣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도 늘상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그렇게 하자는 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겁니까 삼성 자산운용 내부에서 대개는 평소에 이 ETF를 운영하는 운용력 실무자가 있죠 네네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결정한 일인가요 아니면 8월물을 어떻게 바꿔담고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이 어느 선에서 보통 이루어진 겁니까 이 5회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몇몇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특정한 저희가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력이라고 하는데 이 운용력이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런 월물교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 월물교체 의사결정은 저희는 운용총괄 운용본부라고 하는데 그 해당 운용력이 운용력도 포함되고요 운용력을 팀원으로 데리고 있는 운용팀장이 또 있고요 운용팀장들을 몇 명 있는 운용본부장이 있고요 운용본부장 위에는 운용총괄을 담당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운용과 관련된 조직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본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사실 일반적인 평상시 같은 의사결정이면 그냥 그 임원부터 실제 운용력까지 모여서 수기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저희 이번에 의사결정 월물을 21일과 23일에 교체했던 것에는 운용과 관련된 분들 외에도 저희 회사에는 당연히 리스크 관련 부서 운용사에는 다 있거든요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서 저희는 유관부서라고 하는데 유관부서의 부서장 내기는 책임자들이 다 들어와서 각자의 의견과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런 것들을 다 개진을 하고 그런 의견을 다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월물을 교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유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든 0으로 내려가든 ETF가 상장 폐지가 되면 그건 우리가 불가학력이었다 아마도 그걸 그렇게 했으면 특별하게 삼성자산운용에 무슨 해명을 하라든가 설명을 해달라든가 비난이 오히려 설명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것과 지금 이 선택은 이 선택은 설명하기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긴 시간 할애하셔야 될 만큼 설명하기가 아주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한 결과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 피해자들은 그냥 놔뒀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 더 추가로 못 내서 반대매매가 됐다든가 ETF의 변화는 불확실한 변화인데 가파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살려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6월물 선물은 많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등 안 할까 봐 걱정돼서 미리 바꾸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우리도 투자자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투자자인데 그런 투자자가 분명히 있으신 거는 맞지만 각오를 하시는 투자자가 있는 거 있지만 저희의 ETF를 투자하는 투자자 분들이 만약에 모두 그런 분이라면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 주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ETF 투자자라는 분들의 특성을 그렇게 하나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양한 투자자 있을 겁니다 투자자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가공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만 의사결정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바로 불보듯이 뻔하게 9불 밑으로만 내려가도 지금은 11불 밑으로 내려가도 6월물만 100%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ETF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뻔히 그게 없어지는 걸 알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쪽 편의 투자자들을 위해서만 의사결정을 한 게 된 거니까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또 못 따라가게 되지만 또 향후에 추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실제로도 더 약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걸 다 판단했을 때는 뭐 그 다음 날 반등했는데 이건 많이 못 올랐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의 의사결정이 그러면 이 ETF의 연속성 및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투자자의 전체적인 보호 및 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보호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차원을 떠나서 일단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최근 한 달 동안 참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제 개인적으로도요 죄송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큰 인생 전체로도 큰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회사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게 저희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으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가져갈 수 있게 정말 혼신의 힘을 전 직원들이 다 하고 있다는 점을 그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불거진 이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와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들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듣기가 충분치 않아서 피해 입으셨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또 삼성 자산운용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김찬형 팀장님 두 분 다 모셔서 저희가 궁금한 걸 여쭤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pessoal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